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듀얼 모니터 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괴물같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듀얼 모니터 암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꼭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싹 날려버린 제품 펠로우즈 플렉스 듀얼 슬라이드 모니터 암 거치대입니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박스만 봐도 살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제품의 박스 크기가 좀 큰 편입니다. 일반적인 듀얼 모니터 암 박스 패키지보다 2배는 더 큰 박스인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모니터 암들은 싱글이나 듀얼이나 다 분리가 된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조립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완전히 조립된 상태로 들어 있어서 바로 꺼내서 설치할 수 있게 들어 있습니다. 완제품 형태는 기본 클램프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책상 옆에서 끼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홀 타입 방식으로 설치를 하실 분들은 동봉되어 있는 부품들로 바꿔 끼워주시면 되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설치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전체가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 모니터 암의 측면 부분에 크롬 엣지 처리로 포인트를 주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책상과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고무 패드가 들어 있어서 직접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서리 부분만 붙이는 게 아닌 바닥 전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책상의 두께에 따라서 하단 받침을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책상 두께가 얇은 편이어서 한 단계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모니터 암 설치 방법은 클램프 부분을 책상의 옆쪽에서 밀어넣고 아래 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게가 있으면서 받침부도 넓어서 쉽게 고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치한 모습을 살펴보면 다른 모니터 암들과 달리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슬라이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모니터를 설치하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사 플레이트를 모니터에 장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설착형 베사 플레이트 방식이라서 편리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잠금장치 업 표시가 위쪽으로 오게 해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 플레이트를 장착한 모니터를 위에서부터 마운트에 맞춰서 결합시켜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모니터의 무게에 맞게 장력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장력 조절 나사의 옆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서 무게에 맞게 돌려주시면 되고 이 제품은 각각 최대 40인치 9kg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조절이 편하고 파손 위험이 낮은 일체형 구조이며 단단한 알루미늄 스틸 소재를 사용하여서 더욱 튼튼한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어워드 수상 제품으로 베이스 부분에도 그 어떤 로고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블랙 색상의 디스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상하단 암 모두 케이블 매니지먼트 홀더가 있어서 케이블 정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베사 마운트 옆쪽에 설치 및 조절 시 필요한 육각 렌치 두 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조절이 필요할 때 찾아 헤매지 않으면서 수납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플렉스 모니터 암은 최대 높이 50cm까지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가스 스프링 방식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한 손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뒤 거리는 최대 66.7cm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모니터 피봇 회전 기능 뿐만 아니라 필트 각도 조절 360도 스위블 기능으로 내 몸에 맞는 편안한 자세로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스위블 잠금 장치 기능도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나사를 조절해서 잠궈주시면 회전 제한이 걸려 모니터 암이 180도에서 딱 멈추는 편리한 스톱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슬라이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암을 쓰면 하나의 베이스에 두 개의 암이 달려있어서 책상 위 공간을 작게 차지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로로 긴 모니터 두 대를 배치하려다 보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두 대를 딱 붙이기 위해서는 모니터 암이 회전해서 거리를 맞춰줘야 하다 보니까 앞뒤 공간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자유롭게 완전하게 딱 붙이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책상 가운데 멀티탭 공간이 있는 분들은 좌우로 치우쳐서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대를 나란히 배치하면서 원하는 거리 등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듀얼보다는 싱글 모니터 암을 두 개 사서 쓰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이 제품은 이런 불편한 점들을 슬라이더로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모니터를 장착한 채로 좌우로 슬라이드가 가능해서 협소한 공간에서나 맞추기 애매한 각도에서도 좌우로 슥슥 밀어주면 아주 쉽게 밀착시켜 두 대의 모니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벽쪽으로 밀착시켜서 모니터 암이 더 이상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좌우로 슬라이드 시켜주면 두 대를 나란히 배치할 수가 있으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더 넓은 공간 확보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암입니다. 네 오늘은 펠로우즈 듀얼 모니터 암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듀얼 모니터 암 사용 시 불편했던 점을 깔끔하게 해소한 진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모니터 암이 아닐까 합니다. 가격이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듀얼 모니터 암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 제품보다는 훨씬 더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